아 주말에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평일에만 사다가 예 오늘 시즌 이벤트 당첨된 분 영님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신으시고 올라가시죠 반갑습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TK 캠프 올해 첫 이벤트 세영님과 같이 원포인트 했습니다. 다음에 2월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하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! 감사합니다. 네 재밌게 타세요. 감사합니다.